네, 두 번째 소식. 봄철 나물과 독초는 이렇게 구분하세요. 입니다. 아이, 폭죽 누굽니까, 폭죽? 예? 폭죽이야? 진짜, 정말. 게시판에 폭죽 누구야, 폭죽? 이럴 때 칠하고 있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정말 나물 슬슬 많이 올라올 계절이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길에서도 나물을 뜯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독초랑 좀 많이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안 되잖아? 네.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와봤습니다. 우선은 봄나물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요. 된장이랑 잘 어울리는 냉이가 좀 대표적인 봄나물이잖아요. 우리가 국 끓일 때 향긋한 향이 올라오도록 넣습니다. 다양한 비타민 그리고 섬유질도 가득해서 춘곤증을 이겨내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나물이라고 하고요. 또 달래도 빼놓을 수가 없죠. 간장에 이렇게 총총총 썰어가지고 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또 쑥도 있습니다. 된장국에 넣거나 떡이나 차를 만드는 데 쓰이죠. 동의보감에서는 쑥은 맛이 쓰고 매워서 성질이 따뜻해가지고 오장의 좋지 않은 기운을 빼준다.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좋지 않은 기운. 제가 주의할 점. 독초랑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생김새가 비슷한 산나물 중에서 독초랑 아주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머위라는 산나물이 있습니다. 이 머위는 연한 녹색이에요. 그런데 독초인 털 머위는 짙은 녹색입니다. 같은 머위인데? 네. 같은 머위인데 하나는 독초예요? 맞아요. 그럼 이건 너무 위험한데요? 독초는 털 머위라고 털도 조금 더 북실북실하게 많고 색깔도 짙은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분을 좀 잘해야 되고요. 이게 정말 많이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위험하다. 그리고 또 동이나물은 곰치랑 생김새가 비슷해요. 하지만 습지에서 자라고 잎은 두껍습니다. 그래서 동이나물은 식용으로 먹기는 좀 어렵고요. 또 반면에 여로는 길고 넓은 잎에 주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여로가 독성이 아주 강해가지고 약용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바르는 연고처럼 이렇게 으깨서 바르는 용도로만 쓰이기 때문에 먹는 건 위험하다라고 하고요. 여로는 연구인데? 여로 알아요? 알아요. 아 그래도 그 세대구나. 아 그래도 그 세대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뜻 얘기만 해도 다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색깔 구분해 놓은 것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산 등산 좋아하시고 길에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비닐봉지 가지고 다니면서 캐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도 어머니들이 이렇게 좀 캐고 다니시나요? 저 버스를 기다리고 이럴 때 요즘에 이제 그 길 가해도 조금씩 낙인해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캐면서 주머니에 넣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많았는데 그 봄 여름 이럴 때 아파트 앞으로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까만색 빌리봉지에 담아서 어디 말리기도 하시고 그런 경우도 많았었는데 아직도 그러는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one są ärfect